예루살렘 다윗성 발굴터에서 에스라 느에미아 시대의 흔적을 보여주는 페르시아 인장과 인감이 발견됐습니다. 이번에 발견된 인장은 주요 물건들을 담은 항아리를 봉인하는 데 사용됐으며 뒷면에는 손잡이 부분이 떨어져 나간 흔적이 남아있습니다. 같은 인장이 2번 찍힌 점토 인감은 문서를 봉인하는 데 사용됐으며 페르시아를 상징하는 그림이 새겨져 있습니다. 이 유물들은 바빌론이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을 때 파괴된 돌무더기 잔해 인근에서 발견됐습니다. 이는 예루살렘이 파괴된 이후 다시 재건돼 페르시아와 행정적 교류를 주고받았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. 이스라엘 고고학자들은 다비성에서 성경 역사를 증명하기 위한 발굴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.